혼인 신고와 출산의 비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거주하는 동거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동거와 달리 혼인의 실체가 존재해 그에 따른 법률 효과가 인정되는 사실혼이 있습니다. 이번 서관태의 2법, 저법에서는 사실혼의 정의와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사인 부부로 인정되지 않느냐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동거와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혼 부부의 경우에는 혼인 신고라는 법적 절차를 밟지 않기 때문에 이혼 신고라는 개념이 없는데요. 당사자의 사망, 해소, 합의, 일방적 파기에 의하여 사실혼은 해소할 수 있습니다. 법률원에서는 이혼의 효과로써 위자료, 양육비, 재산 분할이 문제가 되는데요. 사실혼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권리의 다툼이 종종 발생합니다. 먼저 위자료의 경우에는 사실혼은 부부간의 합의뿐만 아니라 부부의 일방적인 파기에 의해서도 해소가 될 수 있는데요.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사실혼 파기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대법원은 부부 재산에 관한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법률 규정은 부부 생활의 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으로서 사실혼 관계에서도 이를 준용 또는 유추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당사자들이 생전에 사실혼 관계를 해소한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는데요. 대법원도 법률상 근거가 없어 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혼인 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자신의 자식임을 확인하는 인지신고를 하거나 자녀 또는 법정 대리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민법 제863조가 규정하고 있는 인지청구의소를 제기하여 인용 판결을 받아 확정되면 친부와 자녀 간의 법적 관계가 발생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